블리트 가야지 유원 고레아 용도 좀 구애고 구애고 암베? 피까? 찬상입니다만 마침내 듀얼리스트가 됐나? 카드를 만들고야 하는데? 카드를 만들고야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휴... 딜을 왜 이렇게 아프냐. 아휴... 딜을 왜 이렇게 아프냐.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어... 대단원 제일 잘 쓰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아휴... 추월호 키워프... 갈... 자고로 대단원을 이룹니다. 아휴... 갈... 대단원을 이룹는다는 것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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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 순 없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결국 포션을 빼는구나 아드 빠따 줘 룸피? 왠전 강호 안하길 잘했네 나머지가 소주 왕관이라 룸피밖에 없네 룸피 강호했으면은 내 불 하나 불 둘 보죠 아 프로세싱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흠 어 능숙이다 안 쏘도 되겠지? 탈출고 있는데 아니 프리즘 왜 자꾸 나와 안 돼 으으에잇 3마리 다 덜고줌 잡잡잡잡잡잡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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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기다 담배나 펴 닌닌 해시계지 살수있을까 아 뚱땡이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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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ограф 정밀 정밀 껏 딜 Lena Carry 윙부츠 이제 불 보면서 다시 지우면 되겠네 뇌네굴 슬라잉 사일런트다 공중날개 지이콜이 있다 반성거지간다 반성거지간다 하하 오우 왜....왜..왜 traditionally 으흐흐흫 유물을 안주는 엘리트 완산 아 왜 반수없음 아 왜 반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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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비 떴다. 뭐야. 아드 두 개 있는 것도 진짜 맛있네. 아드 님이 두 분이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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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써도 되면 오히려 뭐 써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그지. 뭐 써야 될 카드가 하나면 망설일 필요가 없는데 뭘 써도 되면 헷갈린다. 또 창이다. 또 창이다. 또 창이다 죽어라. 예. 탄성 때문에 하루 종일 패겠구나. 또 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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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 팀점 scold Yah. init. 잠시만. 작은 카카은 나가있어 미지기 싫으면 미지기 싫을때문에 미지기 싫을때문에 아니 달팽이자다. 아 노잼. 내가 턴을 넘겨야 한다니. 표창이다. 죽어라. 마무리 한 장만 뜨는게 더 깔끔하겠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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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쇠모? 당. 상태 이상 들어오면 안 돌지 않나? 뭐 꼭 돌아야 되는 건 아니네. 그래서 꿀팁. 이걸 먼저 먹고 썼으면 인공물이 2개 빠지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만 빠지면. 그래도 하나는 신성 쓰기 전에 써서 극쇠 쓰면 좋아서 된다. 315광어. 취약까지 막아주는 섬세함. 극쇠 쓰면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